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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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트 고 지금 또 마실래 가자 팔로우 팔로우 미 와.. 처음 온다 또치형은 여기 처음 와 또치형은 여기 처음 오고 또치형은 여기 처음 오고 처음 와 여기 처음 오고 이전에 유폐를 해가지고 여기를 왔었거든요 유폐를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폐여관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를 항상 폐여관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레전드가 나올 것 같은 장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한 번 왔어요 한 번 이 고래가 혼자서 또치형은 여기 몰라요 안 와봤어 아니요 엘베이 작동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이전에 한 번 왔어요 보시면 알 거에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지 샤워기 물소리난데 이렇게 이해하면 편안하나? 샤워기 물소리가 났고 바닥에 물자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물자국은 없었어 바로 그 장소에요 여러분들 한 번 왔어 바닥에 샤워기 소리가 나고 그런데 또 문이 닫혀져 있네 응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 그런데 또 문이 닫혀있어 또 문이 닫혀있어 오늘은 어떤 현상들인지 두고보면 알겠지 오늘은 어떤 현상들인지 두고보면 알겠지 나 생각내요 나 처음 와봐 또치형은 처음이야 여기 그럼 잠깐만 오늘 내일 있을게 지켜줄게 오케이 와.. 긴장된다 긴장된다 간만에 출동이라 어? 잠깐만 누구에요? 뭐.. 문은 민디? 응 봐라 아니 잠깐만 봐봐 뭐지?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도치형 여기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깜빡이 켜고 들어와 알겠지? 바람이라고? 창문이 열려있긴 하네 어? 형님 잠깐만 가봐 뭔 소리 못들였어? 왜? 아닌데? 이상하다 뭔 소리나? 잠깐만 응 잠깐만 진짜라고? 뭐하지? 소리 들어와 소리 봐봐 소리나 소리나 소리난다니까 저.. 뭐.. 소리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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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왜왜왜왜왜!! 괜찮아요? 손 괜찮아요?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손 엄청 세게 다쳤어 지금? 이러니 놀라지 당연히.. 지금 또치영 시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이 시점이 보인거지 이렇게.. 와.. 진짜 소리나.. 와.. 손 엄청 소리나.. 이거.. 이 자체의 소리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거.. 와.. 아프다.. 이게 흔들하고 소리나는 건가? 이게 소리나고 소리나가 날 정도인가? 와.. 수신 제대로 잡았네 형님.. 오늘 절대 방북된 일이 없을 것 같아 수신 개만당이야 지금 수신 개만당.. 수신 개만당.. 수신 개만당.. 수신 개만당.. 수신 개만당.. 수신 개만당.. 분명 또치영은 앞에 있고 나는 뒤에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었단 말이야 누구 있나..? 누구 있나..? 내려와봐 한 곳도 없어.. 잠깐만..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오.. 두 번째 정신이.. 일.. 자 이제.. Houston CG 나 여기 있어! 이리 와..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진짜.. 이거 괜찮아요? 이거 깜짝 놀랬잖아 옆에서 사람 다 온 줄 알고 왔잖아 지금.. 다들 놀랬다 방금 전에 난 소리가 뭐였냐면 열쇠구름이 같은 소리가 났다니까 열쇠구름이 같은 소리.. 형님! 소리 들었지요? 열쇠구름이 같은 소리가 났다니까 진짜 열쇠구름이 흔들리는 소리 열쇠구름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니까 갑자기.. 어? 소리! 열쇠구름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니까 뭔 소리가 났는데? 열쇠구름이 흔드는 소리.. 형님은 여기 모르겠다 노래 소리 들었다 신샷 준비! 신샷! 야! 너야? 야! 너보야! 온다!! 온다!! 잠깐만.. 온다X2 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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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 도착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잠시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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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돼.. 쓰셔야 됐다고.. 게시판에 올려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올려 나가보자.. 잠깐만.. 위험한게 먼저 나가 위험한게 아, 위험한게 나가라고 먼저? 응 위험한게.. 잠깐만.. 뭐야..? 거기 있나? 이거 뭐야..? 잠깐만.. 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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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소리..? 뭐가.. 뭐지..? 시계소리 아니야..? 시계소리.. 저기.. 이거 좀 털컥 머리를 들으면 돼요 O? 잠깐만..! 자.. 잠깐만! 열새꾸러미 봐봐 얘기 좀 하게 나는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그랬어 열새꾸러미 같은 소리라고 쇠 같은 거 튕 튕 튕 튕는 소리 또치형도 지금 틀림없이 뭔가를 느꼈어 지금 나는 알어 또치형이 지금 일부러 그런거야 일부러 나는 알지? 일부러도 안 알건데 너희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땡겨놔봐 땡겨놔봐 왜 미쳤구만 또치형은 이제 시작을 해석했고 또치형은 klimat 또치형은 klimat 또치형은 klimat 또치형은 klimat 걱정만 내가 시켜주려고 할게 확실하여 어.. 오빠마입니다 한 번 열어봐 어? 한 번 열어봐 나 혹시.. 갔을 때 혹시 뒤에서 누가 와 볼 수도 있잖아 내가 뒤로 시키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조심히 열어요 텐가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조심히 열어라고? 응 조심히 열어요 조심히 열어요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뭔데 지금 방금 뭔소리 했어 방금 방금 뭔소리 했었니? 몰라 나도 뭔소린가 어? 뭐야 이거? 어? 어긴 뭐여 커팩이지 뭐여 글로 하지 마라 음.. 열 ㅇㅋ 크랙 ㅇㅋ 아이씨 ㅇㅋ 미니 beta 나.. 또치은이랑 소리는 다 들어 여러분들도 들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게 이렇다고 기운이 안 느껴져 들어가서 확인해 볼 만한 그런 기운이 아니야 맞지랑이니까 저기로 쥐라고 타먹어 저기로 쥐라고 영명하더만 소음에도 손질했냐? 소리가 나게 이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쉽게 말하면 그냥 볼펜 돌리는 거 찍기 그렇다고? 뭐 온다? 뭐 있다? 잠깐 지금 수신이 있어? 수신? 똑바로 세워 봐 됐어 만남 됐어? 응 됐어 이제 잠깐만 저쪽만 다시 한번 가볼게 또 간다고?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101호 2층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동기 아까 좀 뭔 소리였어? 나는 커텐 소리였다고 하네 나는 고양이끼리 만나면 하악 이 소리 있잖아 그 소리 아니였어요? 고양이들끼리 만나면은 하악 이러잖아 나 좀 흐르게 들렸는데? 나는 커텐 소리 같은 거 또 지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나 뭔가 보.. 나 뭔가 보.. 어? 어? 뒤집어와서 뒤집어왔어 응 오케이 너 일로와 걱정마 걱정된디? 키우는 없어 왜 나 궁극 소리 진짜? 계속..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집중! 집중! 바꾸 바꾸! 야! 여기! 형님 올라와봐 괜찮게 올라와 잠깐만 내가 맞아 왜 여기 있었어? 내가 맞지? 형 이제 남아있지? 누가 문 닫혀있다 도망가도 못 찾을 줄이야 또 지영은 몰라 또 지영은 몰라 또 지영은 몰라 또 지영은 몰라 쏴 봐 안테나 수신해져일날게 너 이불로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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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라 내가 마치고 마치고 놔라 난 진짜 놔라 이런 기분으로 나 방송 못하고 나 집에 갈게 미안해 알았어 아 깜짝이야 뭐냐고 나.. 내가 돈을 내는 이유가 있어 이 소리대로 내가 발견했잖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응 응 해 보니까 돈을 내렸어 바람 소리 봐라 와 나 여기 진짜 무섭다 와 나 여기 뭐 사인 있어? 사인 아마.. 이사님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 백지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가 찾아야 지금 어디서 하면 내 귀신이 보여 여기서 하면서 출석부분이 나왔어요 라고 나오냐 그것이 우리 방송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면 내 귀신이 보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잘 못 들었는데 내가.. 내가 잘 못 들었어요 뭐 사람 말 소리 들린거 같은데 잔소리는 아니야x2 여기도 이전에 내가 왔을 때 빠꾸를 했어 기운이 좀 세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지원도 있고 하니까 내가 아본거야 간만에 출동인기도 하고 그래서 아본거야 나 한번.. 나를 믿어볼게 잠깐만 잠깐만 어 이쪽이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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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어딨어? 어딨어? 밖에 귀에서 들린다 아.. 폭파에 선우는 rob? 바람에 맞잖아.. 잠깐 확인 먼저 해보고 마취라잉 얘 밖에서 마취라잉 얘 복도에서 들리긴 했어 이거 지금.. 마취라잉 좀 먹자 기다려봐봐 200개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까마구가 10개 고맙다 조심해 조심해 왜? 도끼빛이 자꾸 콕찌가 아픈데 귀꼽았어? 응.. 집에 빛이 없어 배고파? 배고파? 조심해 뭐 소리 나? 뭐 소리 났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말 소리 들렸나? 말 소리 들렸나? 나가봐봐 나가봐봐 티가 언제 나가봐 열쇠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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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들어온거 아니야? 누구 들어온거 아니야? 존경 도끼빛 들어온거 아니야?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때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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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서 신발을 봤어 신발.. 와..돌린다 신발 뭐야? 오랜기 냄새가 좀 하난데 이불 뭐야? 누구있어? 잠자는적이 있는게야? 잠자는적이소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사람은 뭔가 하는거 봐 뭐야? 와 있다 폐인이나.. 전락이.. 이거 등받이 할 때 이렇게 한뒤? 베게 쓰고 등받이 할 때? 온기가 그런것은 없어 일단은 당장 뭐 있었던것은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거 호래비 냄새 같은거 봐 잠깐만 있어가라 이상하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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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구 온거 같아? 열이 형님! 얘 랭제에 나와!! 여기 3층인가? 붙어있어! 벽으로 붙어! 저쪽 부서고 저기에 붙으라고! 어디게? 돌아! 만세! 그러고 있어 소리 들은 사람? 땡 소리 들은 사람? 말만 있어! 할말씀 한번 해보시오 어? 소리! 위로? 위로 올라오는 흔적은 없나지? 여기 계시죠? 위로? 지금 다섯씩 듣고 있어 뭐야 이거?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잠깐만 장롱 앞에 있었네 장롱 앞에 있었어 어디? 지금 그 자리야 형님 뒤로 바꾸해 지금 귀신이 머물 자리를 바꾸고 있어 바꾸해 어디? 딱 거기야 딱 거기야 존재는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잡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야 잡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라고 크나큰 기운은 아직 없고 아직은 잡기라는 소리야 흔히들 우리말로 하면 간본다라는 소리야 흔히들 우리말로 하면 간본다라는 소리야 저희들 뭐지? 가지마봐 가지마봐 왜 오다가 말아? 흔히 얘기해봐 왜 오다가 말아?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뭐해? 왜? 귀신하고 멈취네 그럼 내가 친해질게 얘기해봐 왜 오다가 말아? 방귀 소리 아니에요 방귀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이러는 거 CSI요 뭐 만져보면 나와버려? 아니 뭐가 만지면 나오냐고 뭐 CSI요? 아니 나는 뭔디? 한국사람 그러긴 하죠 여기도 뭐가 머물다간 흔적은 있어 근데 큰 기운은 아니야 잡기야 잡기 이름을 들쩍으면 뭐하냐? 그렇다고 봐야죠 자 장난 그만 치고 얘기 대기 대기 왜? 뭐예요? 지금 불량빨을 급사하고 불량빨을.. 자 어딨노? 이거 그건데 카타칼이 뭐냐? 카타칼이네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전에 무슨 안전화가 있었고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일을 막 보호대를 한다고 담배 다닐 어? 가자 가자 아따 아.. 기운이 파손 하지마 하나 먹어 내 다리는 일단 먹으라고 하나 나 괜찮은해 날짜 오면 안 지냈어 2016년 5월 2년밖에 안 일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진짜 방송이 맞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로 이거에요 다 알아 진짜 다네 잠시만요 입 한번 헹궈 혹시나 모르게 그래도 마시지 말고 헹궈 마셨어 그것도? 뱉으라고 준거 아니야? 헹궈라고 준거지 그걸 왜 삼켜 설탕가루가 다 묻어있네 그럼 다시 뱉을게 줘 물 줘 다시 뱉은다고? 이미 다 들어간거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목이 복도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나 오줌 내렸다고? 싸 싸? 아기야 싸? 오줌 싸야지 못 해놓고 가면 안좋다 싸 싸 같이 가 기다려줄게 싸 싸? 간이 많아? 응 간이 많아? 안간단게 해 앞에 뒤에 있어? 앞에 없고 뒤에 있어 뭔 소리야?? 젤라 부르네 오줌발 실화냐? 근데 아까 전에 오줌 쌌잖아 아까 전에 오줌쌌지? 긴장했어.. 아니 아무리 긴장해도.. 나는 거짓말을 한 이틀 못했는 줄 알았어 아까 전에 우리 도착해서 오줌쌌거든 그때도 시원하게 쐈거든 나 방금 그거 까먹고 한 이틀 못했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나 이틀 못했는 줄 알았어 진짜 개오고졌다 형님.. 내가 말하는데 형님은 장가 함부로 가지마 신중하게 가 알았지? 그 사람 잡을 상이야 올라와 자.. 이쯤에서 그냥 나가기 중 뭐가 뜨뜨미지근 함께 안테나 한번 세워봅시다 안테나? 네 바짝 세울게 바짝 세워봅시다 뭐가 있는가 한번 세워봅시다 알았어 자 이번엔 이거 한번 살리자 응? 살리자고 어떡해 부담 주냐 요.. 아.. 아.. 자.. 아니.. 감사합니다.